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가 세상을 떠났다. 이바나는 1970년대 초반 모델로 활약하다가 1976년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나 결혼했다. 트럼프와 이바나 사이에선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메릭, 장녀 이반카 등 3명의 자녀가 태어났다. 현지 매체는 이바나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계단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. 공식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측하고 조사 중이다. 이반카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졌다고 알려졌다.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의 딸 이반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친과 함께한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리며 갑작스런 비보의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.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바나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었다며 조의를 표했다. 에릭은 성명에서 어머니는 사업가로서의 힘과 빛나는 미모를 가졌으며 자상한 어머니이자 친구였다고 회상했다. 모델 출신인 이바나는 트럼프와의 결혼 후 사업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. 트럼프 그룹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활동하며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와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의 타지마을 카지노 개장을 주도했다. 대중도 이바나의 활약을 주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1980년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로 인식됐다.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의 외도로 이혼했다. 두 사람의 이혼도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.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트럼프와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이고 함께 자랑스러워하는 3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. 이바나는 트럼프와 이혼한 뒤 이탈리아 사업가인 니카르도 마주첼리와 결혼했고 2008년에는 20세 이상 연아인 이탈리아 모델과 세 번째 결혼했지만 1년 후 이혼했다. 트럼프는 1946년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인 프레드 트럼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. 그의 어머니 메리앤 맥클라우드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의 친할아버지 프리드릭 트럼프와 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크라이스트 트럼프는 당시 바이엘은 왕국 칼슈타트에서 온 독일계 이민자였다.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는 1999년 기준 최저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USC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졌고 포덤 대학교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과로 편입해 졸업한 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길을 택했다. 대통령 이전에는 베스트셀러 작가, TV쇼 진행자, 영화 출연 등으로 미국민들에게 인지도 높은 셀럽이었으며 부동산 재벌인과 동시에 말 그대로 미국 상류층, 그 중에서도 여피족 라이프의 전형이었다.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최고령으로 취임한 대통령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부동산을 포함해 가장 보유 재산이 많은 대통령 기록을 보유 중이며 로널드 레이건에 이은 미국 역대 두 번째 유명인 출신 대통령이다. 트럼프만한 혹은 그 이상의 금수저들은 많다. 하지만 그 중에서 트럼프처럼 방송, 저술, 정치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는 극히 드물 것이다.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보면 금수저이지만 미국 대통령까지 오른 것은 그의 능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.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제출마할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.